오늘은 촬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연습실에 왔습니다 앞머리 카와이데스카 옷 갈아입었네 우리 오늘 봤어요 요즘 우리 버니즈가 심심하지 않을까 해서 물론 자아채 컨텐츠도 그렇고 많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얼굴보고 얘기하는 것도 재밌으니까요 여러분 아 어렵네요 어 맞아요 내 티옷 내 옷이에요 민지 민지랑 여기는 나이키 그렇습니다 오늘 머리가 약간 되게 부시시하였네요 조금 부시시한 머리에 연장을 했어서 더 그런지 몰라도 갖고 싶다구요? 내 꺼지 롱 멤버들 다 각자 걸로 있어요 여기 이거 뒤에도 토끼 있어 토끼 오늘 완전 부시밍 그 자체야 그래서 모자를 쓸까 했는데 모자 쓰는 거를 약간 눈이 안 보여서 좀 아쉬워하는 것 같더라고 버니스들이 너무 예뻐서 콘서트에 한 명 꼭 와서 실존하는 인물인지 확인을 하겠대요 제 브이로그요? 브이로그는 아니고 오 곧 아실 거예요 저는 저녁 먹었어요 저는 회사 오는 차에서 먹었습니다 닭다리살 샐러드 인데 맛있었어요 채소를 좋아하게 됐나봐요 다크서클 아니고 화장이에요 모자를 써볼까? 왜냐면 이게 앞머리가 없으면 살짝 어색해서 아닌가? 응?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안 보인다 얼굴이 이게 요즘 제일 좋아하는 모자예요 요즘 제일 빠져있는 모자입니다 앞머리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확 조금 더 잘라버리면 후회하겠죠 그렇습니다 분명 후회할 거예요 그냥 오늘은 조금 부시시한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그거 알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머리를 더 많이 만진대요 깨알 깨알 지식 아닐 수도 약간 애니메이션 앞머리 같아서 웃긴데 조금 이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저는 헤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게 뭐예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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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니즈를 좋아하는 거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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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니 쿠키 쿠션 그거 그거 내가 구한 거예요 류진스 인형에서 나오는 아니 버니니 인형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류진스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제 류진스 인형을 얻었어요 좋겠죠? 그렇습니다 동전지갑에 넣고 다니고 싶다고요? 안 들어갈 텐데 집만한 동전지갑이면 인정 맞아요 내일 락킹이 비하인드 나온다고 캘린더에서 봤는데 과연 어떤 비하인드일지 오늘의 TMI요? 오늘의 TMI요? 오늘 눈 뜨자마자 물을 300ml 마셨어요 대단해 아 정말 대단해 300ml를 한 번에 한 번에는 아니지만 두 번에 나눠서 마셨어요 물을 많이 마시려고요 물론 근데 너무 짧은 시간에 물을 막 마시는 건 몸에 흡수가 그렇게 잘 안 되는 거래요 TMI 요즘 유행하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귀엽더라고요 그거 있잖아요 귀엽더라고요 뭔지 몰라요? 뭔지 몰라요? 오마이갓이 뭔지 몰라? 찍어줄 순 없어 좀 웃기거든 민지랑 셀카 찍으려면 민지가 컨디션 좋은 날 얼굴 컨디션 얼굴 컨디션 얼굴 컨디션 그날 두둥탁하고 만나면 됩니다 두둥탁하고 만나면 돼요 전 스터디 카페 같은데 안 가봐가지고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네 눈 깜빡이 눈 깜빡이 때마다 앞머리가 같이 움직여 눈 깜빡이 때마다 앞머리가 같이 움직여 근데 이게 있다 없으니까 허전하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겠어 하지만 포기하겠어 해피바데이 투 유 생일 축하해요 여기는 작업실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연습실이에요 보컬 연습실 여기는 예약하고 원할때 와서 하면 되는 그런 연습실이에요 작업실은 우리꺼 근데 지금 모다니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앤 쓰세요 했죠 포컬 연습실에는요 좌측 우측에 스피커가 있고요 여기 모니터 있고 여기 오디오를 조정하는 친구가 있고 저쪽에 피아노 그리고 마이크도 있습니다 너무 따뜻해 보인다고요 조명이 약간 중앙이라 그런가 핸드폰 너무 예쁜 것 같아 파란색으로 하길 너무 잘했어 그쵸? 핸드폰 색깔 너무 예쁘죠? 사용 후기 사용 후기 진짜 가볍고 진짜 튼튼해요 제가 언제 한번 약간 어? 할 정도로 엄청 세게 떨어뜨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멀쩡했어 기스도 안 생겼어 아 오늘따라 머리 부수수하다고요? 아예 하나 남은 머리끈 이게 저의 생활 팁인데요 파우치에 그냥 머리끈 넣고 다니면 너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링에 머리끈을 원래 잔뜩 달고 다니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어서 이제 이 친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 안되겠어 머리를 묶어야겠어 머리 너무 신경쓰여 기다려봐요 갑자기 막 머리 묶어주는 방법 설명하는 그런 느낌이네 머리를요 요렇게 해서요 이걸 툭툭 쳐주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 풀려버렸지만 이거 아닌 것 같애 이대로 사상 최유 사상 초유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포니콜 종료 막 이래 오늘은 그냥 부시시하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부시시하다 이해해주세요 이해해주세요 뭔가 웃긴 걸 봤는데 못 봤네 보통 아침 몇 시에 일어나냐면 쓰읍 매일 달라요 촬영 시작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뭐 다르지만 음 평균 아홉시쯤 아홉시 열 시 아홉시 평균 아홉시인 것 같애 여덟시? 아니 아홉시 주말에도 비슷합니다 아홉시 동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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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잠자는 시간도 음 랜덤하죠 그치만 저는 잠에 진심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연 날리기를 해 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언어 공부하는 팁은 언어를 좋아하기 오늘은 게스트가 없습니다 원래 제가 다니 포닝컬의 게스트로 출연할까 했지만 그냥 이제 모다니씨는 연습을 이어나가기 위해 모다니씨 연습을 위해 떨어뜨리기로 했습니다 나는 고기만두 김치만두보다 고기만두 김치만두 어? 아.. 댓글이 안 올라가요 지금은 댓글이 한 번 놓치면 끝이야 그래서 잘 봐야돼 맞다 화질 화기를 괜찮아요 버니즈들이 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괜찮아 How many letters in Eugene's? N-E-W-J-E-A-N-S 8 Eugene's 8 Is this right? 가깝게? 얼마? 얼마나 가깝게? 얼마나 더 가깝게? 얼마나 더 가깝게? 어쩌면 이제 슬슬 그만할 때가 됐나봐 어? 또 슬슬 가야 할 시간이긴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계속 하면 되죠 tart 썰어트를뻔 했다 흐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우 당신의 눈동자에 키스를 해. How to kiss on the eyeball? 아, 잠시만요. 아, 보여주려고 했는데 여기다. 전 이렇게 자그마한 병에 향수 담아서 다녀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많이 자주 쓰게 되더라고 제가 아침에는 약간 뿌리는 걸 늘 까먹어가지고 그냥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뉴젠스 목소리에 나오는 인형은 버니니 인형입니다 새로 나왔어요 오늘의 시간이 없었다 고맨 What's in my bag? 마지막으로 하고 갈까요? 아 근데 오늘 좀 조금 정신없어요 그래서 안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안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너가 뭐가 너무 많아서 응 이거 어제 못 보여준 에어팟 아 귀엽죠? 어 근데 오늘은 또 핸드폰 케이스가 다른 거여서 요즘은 리듬하이브 안 합니다 왜냐 바쁘기 때문이죠 바쁘기 때문이죠 I don't have time to spend I don't have any time to spend I don't have any time to spend my time to game oh it's blue and this is dark oh not bad looks a bit more tired looks a bit more tired but looks really tired but I'm not don't worry okay 髪綺麗 髪綺麗 髪綺 髪綺麗 기레이다. 기레이잖아. 스마트폰에 비친 귀여운 여자는 누구? 당신! 이제 내 댓글 읽어주면 설날에 가족들 앞에서 슈퍼샤이 당첨. 슈퍼샤이 당첨. 나도 절대 안 하는 건데 당첨. 언어 근데 사실 저도 뭔가 엄청 잘하는 언어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늘 잘 못하더라도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계속 계속 해보고 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2분이 남았고요. 2분 동안 또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설날에 집은 안 갈 것 같아요. 갓생 사는 법. 바로 말이죠. 저도 잘 못하는 건데 어제, 내가 어제 하지 말기로 했던 일을 오늘 하지 말기. 뭔지 알죠? 은근, 은근 못 지키고 있을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요. 안 된다. 난 이제 가야 된다. 저는 이제 안무실에 갑니다. 춤을 추러 가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갑니다. 파마니씨가 핸드폰을 두고 갔다고 하셨거든요. 그녀의 핸드폰을 찾으러. 오늘의 냉동실장에 결전해 주시는 게 있나요? 오늘의 냉동실에 참사하는 게 있나요? 오늘의 냉동실에 참여할게 해보는 게 있나요? 오늘의 냉동실에 zu clan 식비맛을 찾아라. 오늘의 냉동실에 사실은요? 오늘의 냉동실은 스파이크 sample. 이것은 치킨사라δα. 우후의 냉동실은요? 두개의 냉동실은요? 둘 다 먹겠습니다. 가야되는데 I gotta go but I can't go 10년생인데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당연하죠 마음대로 진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원래 저 파만이랑 그거 찍으려고 했거든요 I get a cell Who is I? 그 다음에 Draw with me 하나 둘 셋 하지만 그럴 시기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전 정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